봉화군이 지역특산물인 잡곡에 기능성 칼슘을 첨가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홍보 판촉에 나섰습니다. 봉화칼슘 잡곡은 굴 껍데기에서 추출한 수용성 칼슘과 조수수기장 등 7가지 잡곡을 과학적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소화와 신진대사를 돕고 특히 고혈압과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봉화군은 설명했습니다. 봉화군은 농진청, 경북농업기술원, 안동대와 함께 잡곡산화견 협력단을 구성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의 명품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